이제 좀 놓지 그러냐? 니가 먼저 놓으면? 여긴 왜 왔냐? 쇼핑하러. 니가? 쇼핑을? 난 쇼핑하러 오면 안 돼. 쇼핑하러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. 얜 왜 붙들고 있냐? 예량할 거야 쇼핑. 놔. 놓으라고. 그 놈에 쇼핑! 쇼핑! 왜 그래? 어디 아파? 야 혹시 무서워서 그래? 곧 열어주겠지. 조금만 참아. 아니 아니. 곁 참겠어. 마려워서 못 참겠다고! 야 그러니 컴퓨터에 큰 거 사줘가지고. 너. 아우 멀쩡한 앨벨 못 놔두고 장난질하니까 고장난 거 아니야? 어떡해. 저기요. 저기요. 뭘 언제 열어줄 건데요? 미쳤어? 미쳤어? 빨리. 아우. 저기? 어디 있어? 케찹. 어ў. 아우. 아우. 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